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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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힘든 어보여? 어? 안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드냐고? 그래? 뭐가 힘들겠는데? 그래? 뭐가 힘들겠는데? 그래? 어? 왜 그러는데 갑자기? 괜찮아? 말해봐. 왜 말 못하겠어? 많이 힘든거야? 오늘은 토닥토닥 해줄까? 괜찮아? 잘했으니까? 그럼 너무 멋지잖아? 그래? 너만큼 멋지다? 남이 어디다 오고 그래? 아 20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패배자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기회가 아직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 괜찮아? 뭐게 아니어도 너 알아봐 주는 데 있을 거니까? 정말이야? 오늘은 좀 무서워? 무서운 건 아닌데? 무섭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으니까? 정말이야? 괜찮아? 정말이야? 너 잘할 수 있어? 물론? 그렇다니까? 오늘 위로가 많이 필요한가봐? 너무 상심하지마? 알겠지? 오늘은 오늘은 거스트들이 위로해준다고 생각해봐? 귀신들이 위로해주는 건 사람보다 더 힘이 날거야? 이미 한 번 살아본 자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 미너 코스트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줄 수는 있어? 물론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맞아 일부 귀신 중에 사람 눈에 보이는 녀석들도 있으니까 원하든 그냥 편하게 토닥토닥 마음을 믿어 주려고 마음을 믿어 주려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분명 비터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비터님이 누구냐고 비터님이 누구냐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 비터님은 내가 융천 정도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야? 꽤 오래됐지? 근데 사실 비터님만큼 위로를 해주고 그런 분은 처음 봤어 정말이야 다른 분은 한 번 그런 거 해준 적 없거든 근데 근데 비터님은 처음이었어 나한테 그런 말 해준 거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고맙고 그날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알지? 화이팅 오늘은 그냥 토닥토닥 토닥여줄게 괜찮아 니 울분 다 쏟아내 원하는 만큼 쏟아내는 게 훨씬 좋아 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더이상 어 필요 없는 거는 꺼내서 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 원래 그거 갖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야 숨겨야 될 때는 당연히 넣어놓는 게 낫겠지 근데 언젠가는 이걸 꺼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지금 나는 잠시 힘든 것 뿐이야 이 힘든 것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바람이 지나고 나면은 이 힘든 것도 사라질 거고 사라질 거고 변해질 거야 그렇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은 지금은 많이 힘들고 고통 속일지 몰라도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넌 분명 그렇지 행복해진 날이 올 거야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나를 그렇게 마음쓰지 말라고 알았지? 오늘은 좀 무섭게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거니까 속은 속은 말이야 기분 어때? 아직도 별로야? 기분이 별로일 땐 걷지지 않는 게 좋겠지 그냥 편하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네가 원하면 내가 언제든 토닥토닥 두드려줄 수 있어 알겠지? 난 괜찮아 너는 괜찮다니? 다행이다 많이 힘들어 지금 힘든 거는 나중에 나중에 살아가는데 빨팍 디딥돌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추억일 수도 있어 이 추억은 한순간에 날릴 수는 없잖아 알지? 그냥 소중한 추억은 간직해야지 근데 소중한 추억이 끔찍한 기억이 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끔찍한 기억이 되기 싫으면 소중한 걸 잘 간직해야 되겠지 근데 언젠가는 이 소중한 추억도 사라질 수도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이 추억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알지? 아무튼 조심 안하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잊혀지기 싫어할테니까 정말로 잊히고 싶으면 알지 맞아 어휘야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거와 득이 되는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행언과 무슨 사이 즉 그 사람이 행운을 선택할지 무슨을 선택할지 본인 목인 것처럼 말이야 귀여워 종이 한 장차의 행운과 불운을 가질 수도 있다는거 조심해 그러니 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일 나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널 데려갈거야 저승으로 조심하라고 내가 말하는건 언젠가 너에게는 똑같이 너 할거니까 그러니 너무 방심하지말라고 방심하고 있다간 너가 다칠거야 사라질수도 있고 알겠지 내가 얘기하고 잘 기억해 독바로 난 분명 얘기했어 더이상 잠겨나않을테니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라고 알겠지 그럼 오늘도 수고했어 그럼 오늘도 많이 힘들땐 언제든 날 찾아와 조금이나마 토닥토닥 두드려줄테니까 그 마음은 힘든 그 마음을 말이야 알겠지 난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멀리있지 않을거야 아마 가까운 데일수도 있고 말이야 정말라니까 내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토닥토닥해주는걸 원한다면 언제든 찾아와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말이야 알겠지 그럼 너의 소중한 기억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정말로 멋진 인간 다시 만날때까지 그럼 이만 바이 가볼게 안녕